자,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시험에 잘 나온 겁니다 자성체의 종류가 시험에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, 강자성체, 상자성체, 그리고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자, 강자성체는 말 그대로 강화돼요 자화되기에서 강하게 자화된다는 얘기죠 상자성체는 일반적인, 우리 상용할 때 그 상자의 일반적으로 자화된다는 얘기고요 반자성체는 자극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N을 하게 되면 S, N, S 이런 꼴이 돼야겠죠 서로 반대된 눈을 끌어당기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에요 N이면 S가 되고 여기가 S니까 N이 되고 N이면 S 이렇게 되는 근데 반자성체는 N일 때 N이 돼요 S 쪽에 S가 되고 자화가 N, S가 아니라 N, N 같은 것끼리 자화되는 거 우리가 이걸 반자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추가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잘 나오고 있는 수세도 비자성체라는 게 있어요 비자성체 비입니다 알아야겠죠? 비입니다 자성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? 자성과는 전혀 상, 반 이런 것들은 같은 방향이냐, 반대극이냐, 같은 극이냐 이게 되겠지만 비자성체는 아예 극 자체를 자화되지 않을 때 우리 비자성체라고 한다고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, 그 중에서 잘 나온 게 어디 있습니까 강자성체는 니코철망 악을 자만 따서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코철망 제가 얼굴에 보면 여기 흉터가 이렇게 싹 있어요 얼굴에 흉터, 어깨하고 흉터가 있는데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었으니까 이 정문 말고 항상 담도 낮잖아요 시골은 학교 담도 낮아요 항상 뒷길로 가는 게 있었는데 그 원래 논 밭인가? 밭 바로 옆에 있는데 하도 애들 다니니까 거기 풀이 다 죽어서 그냥 황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항상 뒷길로 어떻게 보면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가는데 이 밭 주인이 빡을 쳤는지 거기다 철조망을 깔아놓은 거예요 철조망을 근데 그때가 제가 안경을 5학년 때 안경을 쓸 수 있었는데 철조망이 있다고 생각 못한 거죠 전속력으로 뛴 거죠 빨리 가려고 뛰다 보니까 철조망이 팍 걸려가지고 제 코 밑에 코에 철조망이 딱 그래서 내 코에, 니코에 철망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니코 철망 대 코에 철망이 철조망이 끼었다 해서 니코 철망 앞글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자성체는 뭐 있습니까? 알산백통입니다 알산백통 알산백통 의외로 잘 외워지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좀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반자성체는 비구안압입니다 체계랑 순서를 살짝 바꿔봤어요 앞글자를 따르다 보니까 비구안압 이구안아 생각하셔서 저는 연결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구안압 그래서 비구안압입니다 순서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앞글자만 따서 암기하면 좀 예제 나올 때마다 제가 이건 언급해 드릴 거니까 잘 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쑥스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